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부당위 리론학습중심조는 어제 확대학습회를 소집하고 당면 우리조 경제사회 발전형제를 분석 연구함과 아울러 향후 5년 발전청사진을 연구킬 함으로써 사상을 1층 통일하고 지혜를 집결해 조 제11차 당대회 소집에 리론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왕청인에서는 대상건설에 박차를 가해 현구역 경제발전 전환 성격을 힘써 추동하고 있습니다. 영정시 토다유치 대상인 연변금양시럽의 앰플 생산다인 일기 대상이 지난 2년간의 시공을 원만히 마치고 얼마든 시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부당위석인 장엄이 회의를 사회하고 관련 정신 실화에 관해 구체적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우선 성당위 10기 8차 전체회의 정신을 전달했습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당위 10기 8차 전체회의는 길림 새로운 단계의 지능발전의 력사적 노도와 초여사회를 전면 실현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소집된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전체회의는 당의 18기 6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깊게 관찰하고 습금평 총소기의 일련의 연설정신, 특히 길림성 시찰시의 연설정신을 전면적으로 시달함으로써 4가지 전면, 전략포치와 5대 발전 리념을 구현하고 길림성 발전의 내재적 요구를 반영했으며 인민군중의 간절한 기대에 응답했는 바 사상성, 지도성과 조작성이 매우 강합니다. 각급각 부문은 전체회의 정신을 우리의 각항사업을 추진하는 행동지침으로 간주하고 성당류의 각항 요구와 포취를 에누려 없이 실제 시달해야 합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의 18기 6차 전원회의는 습금평 총소기의 핵심지휘를 명확히 하고 정식으로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좌항을 제기하는 바 이는 전당의 공동한 의지이고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의 공동한 소원이며 당과 국가의 근본 리익 소재입니다. 전주 각급 당조직과 광고만 당원감들은 당의 18기 6차 전원회의 정신을 견결히 관찰하고 네 가지 의식, 특히 핵심 의식, 본받기 의식을 단단히 수립하며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좌항의 두리에 더욱 긴밀히 뭉치고 당좌항에서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확고 부동하게 용감히 전진함으로써 연변 지능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합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에 각항리물을 견결히 시달해야 합니다. 당의 18기 6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찰하고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를 듣힘없이 추진할 때 관한 성당의 의견 요구를 참답게 관찰하고 우리주의 구체적인 실시 의견을 하루빨리 작성해야 합니다.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의 요구를 당의 사상, 조직, 작풍, 부패, 척결, 염정, 재창과 제도 건설의 전반 과정에 시달하여 전주 각급 당조직으로 하여금 전면적으로 진보하고 전면적으로 세련되도록 추동하며 초회사회를 전면 실현하고 아름다운 연변을 함께 건설하는 데 견강한 정치담보와 조직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연말의 각항 사업을 착실히 전개해야 합니다. 각급 각 부문은 연초에 확증한 목표 임무에 따라 마감 한 달려간 여러 명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잘 배치함으로써 한 해 사업을 원만히 결속 짓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당위 전체회의, 조11차 당대회, 우리조 임대정협회의 준비 사업을 다그치고 향후 오는 해 우리조 지능발전 대기를 과학적으로 계획해 미리 고려하고 미리 포치하며 사업의 주동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박금 규율을 1층 엄밀히 하여 기박금 사업의 바른 기풍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생산이라는 단계를 시종 느슨히 하지 말고 계속하여 우한조사 처리 사업을 잘함으로써 중특대 사고의 발생을 견결히 억제해야 합니다. 사회치안 종합정돈을 강화하고 위법범죄 활동을 호되게 타격해 사회 조화 안정을 힘써 수호해야 합니다. 주당위 리론학습종심조는 28일 확대학습회의를 소집하고 당면 우리조 경제사회 발전형제를 분석 연구함과 아울러 향후 5년 발전청사진을 연구계획함으로써 사상을 1층 통일하고 지혜를 집결해 조 제11차 당대회 소집에 리론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부성장이며 주당위 석인 장음이 회의를 사회하고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며 주장인 리경호가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학습회의에서 주당위 리론학습종심조 성원과 각 현시 당위 그리고 부분적 조직속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전주 발전이 직면한 형세와 임무를 둘러싸고 자신의 사업과 결부에 우리조 향후 5년 발전사로와 임무, 조치에 대해 일련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장음은 모두의 발언은 심도가 있고 무게가 있으며 가치가 매우 큰 바 연변의 향후 5년 발전사로를 형성하고 풍부하며 완벽화하는 데 중요한 참고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음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향후 5년 연변 발전의 총체적 사로를 연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세계 기본 원칙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18차 당대회의에 습군평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주항의 국정운영의 새로운 리념과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 및 연변에 대한 성당위의 새로운 요구, 새로운 포취를 정확하게 파악해 우리조의 발전 방향이 주항과 성당위의 요구와 고도의 일치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연변 발전의 단계적인 특징, 역사 임무, 주요 모순과 중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변의 실제로부터 출발해 발전사로를 연구해야 합니다. 셋째, 계승과 혁신을 결부하는 것을 견제하고 역대 지도부의 좋은 사로, 좋은 경험을 잘 계승함과 동시에 시대에 맞추어 개척 혁신의 사업의 연속성, 안정성과 창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상한은 사상을 한층도 통일하고 공통된 인식을 집계라며 향후 5년 발전의 종치적 사례를 단단히 파악해야 합니다. 초여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아름다운 연변을 함께 건설하는 것을 향후 5년의 분통 목표로 간주하고 녹색 전환, 개방선도, 문화인솔, 현구역 돌파를 향후 5년의 발전 전략으로 간주합니다. 녹색 전환은 연변 발전의 필연적 선택이고 중대한 선택이므로 반드시 이를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중점적으로 초진해 녹색 발전과 녹색 굴기를 실현해야 합니다. 개방선도는 연변 발전의 소중한 경험이므로 반드시 기치를 높이 축해들고 지속적으로 힘을 가해 대외개방의 차원과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문화인솔은 문화 자각과 문화 자신감을 증강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선진 문화로 사상면의 공통된 인식을 집계라고 도약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아울러 현구역 돌파에서 따라잡고 능가하는 속도를 다그쳐 강현이 더 강해지고 약한 현이 강해지게 해야 합니다. 세계 후 한계주 건설, 즉 국가 생태문명 선행시범구, 동북아 개발개방합작시범구, 중국 조선족 문화계승 혁신시범구와 전국 민족단결진보 모범주 건설을 향후 5년의 발전 목표로 확정해야 합니다. 중대 대상을 건설하고 시원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향후 5년 전략실시의 수단으로 삼고 기초시설, 산업발전, 민생개선, 문화발전, 생태환경보호를 둘러싸고 한패의 중대 대상을 계획실시하고 경제규모를 높이며 발전속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세원경제를 발전시키면서서 혁신구동이라는 제1동력을 단단히 파악하고 한패의 과학기술혁신능력이 강하고 시장경쟁능력이 강하며 기업영리능력이 강하고 업종인설능력이 강한 세원형 기동산업을 육성장대시켜 기업리윤, 정업원 수입, 정부세수, 세계 돈주머니가 점점 부풀게 하고 경제발전의 질과 효익을 제거해야 합니다. 실속입기일에 자치주를 흥기시키고 앞장서 달리도록 하는 것을 향후 5년 발전의 총적 요구로 간주하고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것을 향후 5년 발전의 근본 보장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전주 각급당조직은 당건세를 가장 큰 업적으로 간주하고 들어주며 당이 당을 다스리는 책임을 절실히 리행하고 엄격한 요구와 엄한 표준, 엄격한 규율로서 기청당조직이 전면적으로 진보하고 전면적으로 강해지도록 주동하며 기풍이 올바른 양환 정치 생태를 형성해야 합니다. 학습회의에서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건강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연변히 녹색조남발전을 추동하는 실속 있는 조치이고 우리주 지역 경쟁력을 제거하는 중요한 경로이며 민생을 힘껏 보장하고 개선하는 현실적인 수요입니다. 올해 하반연에 국가와 우리성은 선으로 위생 및 건강대회를 소집하고 인민건강을 우선 발전의 전략 위치에 놓으면서 건강중국과 건강길림 건세를 다그쳐 추진할 것을 제기하는데 이는 우리주 건강산업발전에 중대한 기희와 주요한 준칙을 제공해줬습니다. 당면 연변은 건강산업발전에서 산업 방향, 단지 분포, 대상 건설, 봉사체계와 인재보팀 등 다섯 개면의 문제를 힘쏘 답하여야 합니다. 우리주 산업발전의 특점 공간 분포와 결부해 한 개 핵심 두 개구 여러 개 단지의 건강산업 분포를 힘껏 구축하고 건강산업 집단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건강산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교통, 관광, 의약, 식품 등 대상 건설을 강화하고 건강산업의 발전 토대를 일정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봉사질과 표준화 관리 수준을 절실히 제거하고 봉사를 담채로 건강산업발전을 다그쳐야 합니다. 인재양성과 도입기제를 건립건전해 건강산업발전에 지력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올해 왕청현에서는 대상 건설에 박차를 가해 현구역 경제발전 전환 승격을 힘써 추동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설립된 왕청현 신련식품위원회사는 주로 라면과 점유료를 생산하는 식품종합 가공기업입니다. 회사의 제품은 일찍 연변주 유명 브랜드, 길림성 유명 브랜드, 연변주 저명 상표, 길림성 저명 상표 등 칭호를 받아 놨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품종이 단일하고 생산설비가 비교적 낙후한 데서 회사는 단일간 큰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기업의 장원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회사는 올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해 전통산업기술 개조를 실시하고 연간 생산량이 500톤에 달하는 검정기버섯 정밀 가공 생산 라인과 각종 설비 50대를 구입해 전환 승격 템포를 다그쳤습니다. 이 기업에서 새로 도입한 국내 선진적인 라면 생산 라인인데요. 생산에 투입되면 일일 생산량이 7만 봉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면 회사에서 기술 개조를 실시한 일부 설비는 테스트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당면 왕청현 신단식품위원회사는 검정기버섯 된장, 검정기버섯 간장, 양파, 식초 및 라면 등 10여 가지 제품을 연구 개발해내는데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 연간 리운액이 3천만 원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통 목제품 가공 기업인 왕청 스탱목업위원회사는 기술 혁신과 제품의 연구 개발을 통해 기업의 전환 승격을 실현했습니다. 목전 이 회사의 의자, 울타리, 정자 등 나무 비닐 제품의 판매액은 3,500만 원에 달해 총 판매액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 동남아 집 제품 판매액이 1,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왕청 공업 집중부에 자리 잡은 총 투자가 3억 원에 달하는 왕청 흑존생물과학기술료원회사 검정기버섯 액체균종 표준화 생산합작대상 시공 현장에서 사업률꾼들이 한창 바쁘게 돌아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이 생산이 투입되면 연간 생산액 1억 원, 리운액 2천만 원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가이디 녹색에너지개발유안회사에서 투자 건설한 총 투자액이 6억 원에 달하는 가이디 생물질 발전대상은 올해 발전량이 3억 킬로와트 시 판매 수입이 8천여만 원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당면 대성 왕청 공업단지, 상해 환흥 검정규버섯균 찌꺼기 자원 재리용, 윤풍 첨단 리튬 전지와 태양광 발전, 북경 삼취 유기폭합비료 가공 등 대상은 이미 계약체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왕청에 내 물류산업단지는 건설을 마치고 사용이 투입됐으며 만천성 종합개발, 문화창의산업단지 등 일련의 중대 대상은 한창 추진 중이었습니다. 2016년 왕청에는 기초시설, 중점산업, 사회민생, 봉사업, 난관공약전 등 분야를 외워싸고 중점대상 75개를 실시하는데 총 투자가 211억 1천만 원에 달합니다. 그중 1억 원 이상 대상이 27개 총 투자가 192억 7천만 원이며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대상이 16개 총 투자가 11억 4천만 원입니다. 영정시 투자유치 대상인 연변 금양 실업의 앰플 생산 라인 1기 대상이 지난 2년간의 시공을 원만히 마치고 얼마 전 시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상은 다음에 2기와 3기 공사를 가동할 전망입니다. 리향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적화된 생산 라인으로 하루 100만 개가 넘는 의약용 유리병을 생산할 수 있는 연변 금양 실업의 1기 생산 직장입니다. 내복약병과 항생제병, 주사약병은 기술인원들의 꼼꼼한 검사를 마친 후 곧바로 박스에 포장됩니다. 청투자가 2억 5천만 원인 이 대상은 동북의 대형 제약 그룹이 집중되고 의약용 유리병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실정에 대비해 2년 전 영정시 계산툰진에서 착공됐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1기 공사를 마치고 유리관 생산 전동가마 2개와 의약용 유리관 생산라인 5개를 설치했습니다. 원료 수입으로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기까지 일체화 생산 모식을 갖춘 이 회사는 생산 원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일조하게 됩니다. 향후 육석 가동되는 확대 생산에서 기업은 전부 전기 용화 작업을 거쳐 오염물과 폐기물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길림 오동야급, 할빈 제약 그룹 등 대형 제약 그룹과 합작 협의를 체결한 연변 금양 실업은 다음 해에 년간 판매액 1억 5천만 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연변 뉴스 리향화입니다. 안도현 위생계획 생육국과 안도현 교육국에서는 28일 공동으로 안도현 각 향진 결손가정아동 192명에게 조합금 19,200원 전달하여 이들의 역량식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먹전 안도현의 각 중소학교에는 결손가정아동 469명이 있는데 그중 농촌 결손가정아동이 192명입니다. 열 공급이 시작된 지 한 달도 넘지만 연길시 하남과 흥룡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 주민들이 실내 온도 표준 미달로 추운 고생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 아파트에서 열 순환 펌프를 설치해 열을 빼앗아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김혜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룡 아파트 주민 김 로이는 기자에게 지난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따뜻하게 보낸 적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본인이 감기로 고생하는 건 둘째치고 10살도 안 된 어린 손자가 이른 새벽 추위에 못 견뎌 잠에서 깨고는 울음볼을 터들이는 것이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이 아파트 단지의 주민 200호 가운데서 80% 이상이 지난 한 달간 추위에 넣털다가 일전 드디어 열 공급이 잘 안 되는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사사로이 열 순환 펌프를 가설한 연변국제상무중심 물업관리회사에서는 펌프 사용은 번연히 잘못된 행위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두 아파트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국전 령화 연길 열 공급 회사는 흥룡 아파트 구역 내의 열 공급 도관망을 개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전 령화 연길 열 공급 회사에서 이렇게 열 공급 도관망에 대한 개조에 나서면서 문제 해결에 희망이 보입니다. 하지만 열 공급 회사가 도관망에 대한 개소미 보수 작업이 일찍 이루어지더라면 이웃 간에 이러한 모순과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연변 뉴스 김영화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합의 바른 기풍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생산이라는 탕계를 시종 느슨히 하지 말고 계속하여 우환조사 처리 사업을 잘함으로써 중특대 사고의 발생을 견결히 억제해야 합니다. 사회 치안 종합 정돈을 강화하고 위법 범죄 활동을 호되게 타격해 사회 조화 안정을 힘써 수호해야 합니다. 주당위 리론학습중심조는 28일 확대학습회회를 소집하고 당면 우리주 경제사회 발전형제를 분석 연관과 아울러 향후 5년 발전청사진을 연구계획함으로써 사상을 1층 통일하고 지혜를 집결해 주 제11차 당대회 소집에 리론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의고 부성장이며 주당위석인 장음이 회의를 사회하고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주당위 부석이며 주장인 리경호가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학습회의에서 주당위 리론학습중심조 성원과 각 현시 당위 그리고 부분적 조직속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전주 발전이 직면한 형세와 임무를 둘러싸고 자신의 사업과 결부에 우리주 향후 5년 발전사로와 임무, 조치에 대해 일련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습니다. 장음은 모두의 발언은 심도가 있고 무게가 있으며 가치가 매우 큰 바 연변의 향후 5년 발전사로를 형성하고 풍부하며 완벽화하는 데 중요한 참고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음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향후 5년 연변 발전의 총체적 사례를 연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세계 기본 원칙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18차 당대회의에 습군평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주항의 국정운영의 새로운 리념과 새로운 사상, 새로운 전략 및 연변에 대한 성당위의 새로운 요구, 새로운 포취를 정확하게 파악해 우리주의 발전 방향이 주항과 성당위의 요구와 고도의 일치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연변 발전의 단계적인 특징, 역사 임무, 주요 모순과 중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연변의 실제로부터 출발해 발전사로를 연구해야 합니다. 셋째, 계승과 혁신을 결부하는 것을 견제하고 역대 지도부의 좋은 사로, 좋은 경험을 잘 계승함과 동시에 시대에 맞추어 개척 혁신의 사업의 연속성, 안정성과 창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주 상한은 사상을 한층도 통일하고 공통된 인식을 집계라며 향후 5년 발전의 종치적 사례를 단단히 파악해야 합니다. 초여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아름다운 연변을 함께 건설하는 것을 향후 5년의 분통 목표로 간주하고 녹색 전환, 개방선도, 문화인솔, 현구역 돌파를 향후 5년의 발전 전략으로 간주합니다. 녹색 전환은 연변발전의 필연적 선택이고 중대한 선택이므로 반드시 이를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중점적으로 초진해 녹색 발전과 녹색 골기를 실현해야 합니다. 개방선도는 연변발전의 소중한 경험이므로 반드시 기치를 높이 축해들고 지속적으로 힘을 가해 대외개방의 차원과 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문화인솔은 문화 자각과 문화 자신감을 증강하는 것으로 사회주의 선진 문화로 사상면의 공통된 인식을 집계라고 도약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아울러 현구역 돌파에서 따라잡고 능가하는 속도를 다그쳐 강현이 더 강해지고 약한 현이 강해지게 해야 합니다. 세계구 한계주 건설, 즉 국가생태문명선행시범구, 동북아개발개방합작시범구, 중국조선족문화계승혁신시범구와 전국민족단결진보모범주 건설을 향후 5년의 발전 목표로 확정해야 합니다. 중대 대상을 건설하고 세원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향후 5년 전략실시의 수단으로 삼고 기초시설, 산업발전, 민생개선, 문화발전, 생태환경보호를 둘러싸고 한패의 중대 대상을 계획실시하고 경제규모를 높이며 발전속도를 다그쳐야 합니다. 세원경제를 발전시키면서서 혁신구동이라는 제1동력을 단단히 파악하고 한패의 과학기술혁신능력이 강하고 시장경쟁능력이 강하며 기업영비능력이 강하고 업종인설능력이 강한 세원형 기동산업을 육성장대시켜 기업리윤, 정업원 수입, 정부세수, 세계 돈주머니가 점점 부풀게 하고 경제발전의 질과 효익을 제거해야 합니다. 실속입기일에 자치조를 흥기시키고 앞장서 달리도록 하는 것을 향후 5년 발전의 총적 요구로 간주하고 당이 당을 관리하고 당을 오마게 다스리는 것을 향후 5년 발전의 근본 보장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매우 강합니다. 각급 각 부문은 전체 회의 정신을 우리의 각항 사업을 추진하는 행동지침으로 간주하고 성당류의 각항 요구와 포치를 에누리 없이 실제 시달해야 합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당의 18기 6차 전원회의는 스컴평 총석의 핵심지휘를 명확히 하고 정식으로 스컴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을 제기하는 바 이는 전당의 공동한 의지이고 전당, 전군,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의 공동한 소원이며 당과 국가의 근본 리익 소재입니다. 전주 각급 당조직과 광고만 당원 감들은 당의 18기 6차 전원회의 정신을 견결히 관찰하고 4가지 의식, 특히 핵심 의식, 본받기 의식을 단단히 수립하며 스컴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두리에 더욱 긴밀히 뭉치고 당조항에서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확고 부동하게 용감히 전진함으로써 연변 진흥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합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의 각항리물을 견결히 시달해야 합니다. 당의 18기 6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찰하고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를 듣힘없이 추진할 때 관한 성당의 의견 요구를 참답게 관찰하고 우리주의 구체적인 실시 의견을 하루빨리 작성해야 합니다.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의 요구를 당의 사상, 조직, 작품, 부패 척결 염정 재창과 제도 건설의 전반 과정에 시달하여 전주 각급 당조직으로 하여금 전면적으로 진보하고 전면적으로 세련되도록 추동하며 초회사회를 전면 실현하고 아름다운 연변을 함께 건설하는 데 견강한 정치담보와 조직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연말의 각항 사업을 착실히 전개해야 합니다. 각급 각 부문은 연초에 확증한 목표 임무에 따라 마감 한 달여간 여러 명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잘 배치함으로써 한 해 사업을 원만히 결속 짓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주당위 전체회의, 조11차 당대회, 우리주 인대정협회의 준비 사업을 다그치고 향후 5년에 우리주 지능발전 대결을 과학적으로 계획해 미리 고려하고 미리 포취하며 사업의 주동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바꿈 교유를 1층 어밀히 하여 기바꿈 사업을 주당위는 어제 상무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성당위 10기 8차 전체회의 정신을 학습 관찰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회의 부정장이며 주당위성인 장엄이 회의를 사회하고 관련 정신 시달에 관해 구체적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주당위 리런학습중심조는 어제 확대학습회의를 소집하고 당면 우리주 경제사회 발전형제를 분석 연구함과 아울러 향후 5년 발전청사진을 연구퀴함으로써 사상을 1층 통일하고 지혜를 집결해 조 제11차 당대회 소집에 리런적 지지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왕청인에서는 대상건설에 박태를 가해 현구역 경제발전 조난 승격을 힘속 추동하고 있습니다. 영정시 토다유치 대상인 연변금양시럽의 앰플 생산다인 1기 대상이 지난 2년간의 시공을 원만히 마치고 얼마 전 시험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동지 딸 조하루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주당위는 어제 상무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성당위 10기 8차 전체회의 정신을 학습관찰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부성장이며 주당위석인 장엄이 회의를 사회하고 관련 정신 실화에 관해 구체적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우선 성당위 10기 8차 전체회의 정신을 전달했습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당위 10기 8차 전체회의는 길림 새로운 단계 지능발전의 력사적 노도와 초요사회를 전면 실현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소집된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전체회의는 당의 18기 6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습금평 총소기의 일련의 연설정신, 특히 길림성 시찰시의 연설정신을 전면적으로 시달함으로써 4가지 전면, 전략포치와 5대 발전 이념을 구현하고 길림성 발전의 내재적 요구를 반영했으며 인민군중의 간절한 기대에 응답했는 바 사상성, 지도성과 조작성이... 전주 각급 당조직은 당 건세를 가장 큰 업적으로 간주하고 들어주며 당이 당을 다스리는 책임을 절실히 리행하고 엄격한 요구와 엄한 표준, 엄격한 규율로써 기청 당조직이 전면적으로 진보하고 전면적으로 강해지도록 추동하며 기풍이 올바른 양환 정치 생태를 형성해야 합니다. 학습회의에서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건강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연변히 녹색조남발전을 추동하는 실속 있는 조치이고 우리주 지역 경쟁력을 제거하는 중요한 경로이며 민생을 힘껏 보장하고 개선하는 현실적인 수요입니다. 올해 하반연에 국가와 우리성은 선으로 위생 및 건강대회를 소집하고 인민건강을 우선 발전의 전략 위치에 놓으면서 건강중국과 건강길림 건세를 다그쳐 추진할 것을 제기하는데 이는 우리주 건강산업 발전의 중대한 기희와 주요한 준칙을 제공해줬습니다. 당면 연변은 건강산업 발전에서 산업 방향, 단지 분포, 대상 건설, 봉사체계와 인재보팀 등 5개 면의 문제를 힘쏘 답하여야 합니다. 우리주 산업 발전의 특점 공간 분포와 결부에 한 개 핵심 2개구 여러 개 단지의 건강산업 분포를 힘껏 구축하고 건강산업 집단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건강산업을 긴밀히 둘러싸고 교통, 관광, 의약, 식품 등 대상 건설을 강화하고 건강산업의 발전 토대를 일정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봉사질과 표준화 관리 수준을 절실히 제거하고 봉사를 담채으로 건강산업 발전을 다그쳐야 합니다. 인재양성과 도입기제를 건립건전해 건강산업 발전에 지력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올해 왕청현에서는 대상 건설에 박차를 가해 현구역 경제발전 전환 승격을 힘써 추동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설립된 왕청현 신련식품위원회사는 주로 라면과 점유료를 생산하는 식품종합가공기업입니다. 회사의 제품은 일찍 연변주 유명 브랜드, 길림성 유명 브랜드, 연변주 저명 상표, 길림성 저명 상표 등 칭호를 받아났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품종이 단일하고 생산설비가 비교적 낙후한 데서 회사는 단행간 큰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